이렇게 이런 구조거든요 기존의 한미동맹이 있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죠 그 다음에 기존의 미일안보조약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조약체제 위에다가 뭔가 요소를 좀 더하면 조약으로 엮인 건 아닌데 조약만큼이나 강력한 영속성을 가진 체제가 들어온다 그 컨셉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한무균이 존재하고 미일안보조약에 의해서 주일미군이 존재하는데 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이게 요철처럼 맞물려요 군사적으로 이게 왜 맞물리는지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철처럼 맞물리는 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요 요철처럼 맞물리니까 그 위에다가 특별히 다시 또 조약할 거 없이 몇 가지 요소만 더하면 실질은 조약만큼이나 영속성을 가진 그런 삼국체제가 들어온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맞물릴 수밖에 없냐 네 이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을 꽤 들어보고 있어요 중국의 전략 때문에 더욱더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서 맞물린 게 아니라 혼자서 딱 맞물리게 돼 있는데 중국이 어떤 종류의 전략을 써버리니까 이게 꽉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원래 맞물릴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중국에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냥 맞물린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가해진 이 전략이 뭐냐 중국의 도발 전략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꽤 들어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설명은 제가 근거는 오늘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이거를 따로 다룰 때는 미국이 이렇게 꽤 들어보고 있다를 나타내 주는 미국 측 자료를 제가 한번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및 대만에서 도발하면 반드시 1. 주한미군기지 2. 관 및 하와이를 공격한다 주1 미군기지를 공격하면 일본이 자동 참전하게 된다 관 및 하와이를 공격하면 한국이 자동 참전하게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이 참전하므로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전선을 연다 혹은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순서를 바꾸어 도발할 수도 있다 먼저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켜서 주한미군과 주1 미군의 발을 묶어놓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중국이 도발하면 반드시 대만 해업과 한반도 쌍동이 전쟁이 된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도발하면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와 대만의 협 상동의 전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게임을 하는 최첨단의 최첨병 최첨병 도발대행업체를 하는 핵무장 도발대행업체 북한 쟤는 어차피 손봐야 된다 도발이 있든 없든 찬스 나면 쟤는 자유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큰 게임, 이 무시무시한 전쟁, 세계대전 가능성을 낮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자유화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작은 리스크로 큰 리스크를 막아버리는 거죠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과정은 분명히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따라요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중국발 세계대전이 터지냐 마냐라는 큰 리스크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건 스포일러고요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조만간에 바로 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슨연구소에서 랩후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삼국체제다 이게 알파요 오메가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인도태평양 전쟁의 핵심이 어디야? 안고가 뭐야? 한미일 삼국체제 형성될 수 있으면 일단 한 챕터 넘기는 거야 일단 성공이야 큰 대성공이야 그렇게 처음부터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 위에 북한 자유화라는 정책을 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확인이 되니까 그걸 이미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미 2022년 우크라 전쟁 저타지구 직후에 한미정상회담 처음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부터 감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변화니까 돌다리도 건너보고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아니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그 말 한다고 떨렁 믿고 자유통일 자유통일 흡수통일 흡수통일 통일대한민국 통일대한민국 체제통일 체제통일 하고 막 흔들고 난리를 냈는데 딱 돌아보니까 미국은 도망갔고 혼자만 남아있어 그래서 저는 윤 정부가 2년 정도 뜸을 들였다고 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오던 혹은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던 간에 이거는 미국의 국시다 북한 자유화 노선은 중국과의 심한 몸싸움과 북한 자유화는 미국의 국시가 됐다 그래서 표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드디어 보따리를 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8.15 경축사를 다시 한 번 비슷한 얘기지만 미국은 왜 북한 자유화 전략을 선택했을까 다시 한 번 보면요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러시아 누구 덕에 먹고 살면서 전쟁하죠 중국 덕에 먹고 살아요 중국에 에너지 팔고 자원 팔아서 이란 누구 덕에 나락권이 유지되고 있죠 이란 원유와 에너지의 90%는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덕입니다 북한 누구 덕에 먹고 살고 있어요 나라 간판을 내 걸고 중국 덕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전체주의 코드의 온원은 중국이네 중국이 만화계 근원이네 이거 확실히 지압해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도 다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차이나 디 리스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 코드의 중국을 두목으로 하는 이 코드의 악의 물이 넷 중에 제일 위험한 놈이 누구냐 이거야 북한이다 이거야 북한은 주민에 대한 부담 책임이 전혀 없어요 희한한 경우에요 지금 이란이요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이란 뭐 세계대전 아니 중동전쟁 난다 안 난다 남들 떨을 때 조용하고 있었잖아 이유가 뭐냐면 이란은 못 때려요 이스라엘을 때릴 힘이 없어 안 미쳐 반치가 1500 1600 키리오스가 그래가지고 천번에 뭐 탄도미셸이랑 드론이랑 300개 보냈는데 90몇 프로 다 추락해버렸잖아요 중간에 저기 뭐야 요단에서 다 저기 뭐야 저거하고 그래서 이란이 또 저기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의 꼬붕들이 이란한테 대들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 일요일날 한 3, 4일 전에 제가 한번 다뤄라 그래 그거 아니 이란이 나서서 이스라엘이랑 싸워줘야지 우리가 어떡하라는 소리냐 이러고서 이제 들이받았다고요 테헤란에서 그러니까 후티하고 헤즈블라하고 하마스하고 그 다음에 그 저거 있어요 지하드 팔레스타인 지하드 그 저기 시리아랑 레바논 쪽에 있어요 시리아 쪽에 팔레스타인 지하드하고 이라크 안에 시아 친이란 민병대하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개 그룹이 모여왔고 그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랑 대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언성 높이고 일요일날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뭐 결국 중동전쟁 못 가 가봐야 그 앞에 그 저기 헤즈블라만 잔뜩 까부는 거야 근데 까불어봐야 계속 골로 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걸 안 다루고 있었어요 남들 막 그냥 뭐 그럴 때도 그러나 일단 거기도 결국 저 거기는 누구랑 관계가 있냐 북한 이란 러시아랑 관계 있잖아 셋은 셋이 이 악의 축 중에 중국 빼고 셋이 거기랑 관계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란만 해도 다시 말을 돌아가면 이란만 해도 눈치를 보면서 야 뭐 일 더 못 벌려 못 벌려 하는 그 정도로 몸조심을 해요 앞뒤로 좀 잔다고요 러시아만 해도 전수력 못 쓰잖아 앞뒤 재요 근데 저 북한 애들은 앞뒤를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잰답시고 재는데 워낙 수준이 낮은 또라이여갖고 그 잰답시고 잰 게 황당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신의성칠이 없죠 쟤들이랑 무슨 뭐 종이를 천장을 써가지고 사인을 천 번을 한다고 그거 지킬 놈들이에요 신의성실 개념이 없는 애들 아냐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자유화하지 않으면 저건 방법이 없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들 눈치도 안 봐 주민들 다 죽어도 좋고 아무 눈치도 안 무슨 짓인지 저지를 수 있는데 물론 자기들 안 죽겠다고 꾀를 낼 텐데 그 꾀가 하도 황당한 놈들이 내는 꾀라 그게 죽을 꾀를 내는 수가 있어요 위험한 꾀를 뭐 그런 꾀를 대가지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이 없어 손 봐야지 뭐 자유화시켜야지 방법이 없네 거기에 도달한 거야 거기다가 자유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보니까 어 쟤를 자유화시키게 되면 일단 중국 베이징 앞에다가 딱 칼라를 들이대는 거네 너무 가깝네 좋네 두 번째는 제가 자유화 돼가지고 한국이 챙겨서 막 급속 발전하면 중국 인민들이 야 그거 중국 특색 사회지 별로 안 좋은데 북한에도 짐승같이 살던 애들이 뭐 한국이랑 한국 일부가 되더니 10년 만에 때깔이 애들이 바뀌었어 이래가지고 중국의 사회정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 그것도 좋네 미국은 좀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북한 자유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대형사고를 쳤으면 지금 전랑회견 어디 갔냐고 전랑회견은 중국 외교부에서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택도 없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서 지금 영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럴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보세요 3대 원칙 밝혀놓은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시라고 두 번째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쟁 벌이겠다 북한을 상대로 정신의 전쟁 벌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자유를 갈망하도록 만들겠다 그래 놓고 거기다 한 패러그래프 천연덕스럽게 붙였잖아 북한은 우리랑 대화 채널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너희 심리전이랑 정신의 전쟁으로 흔들 테니까 너희 본전 아까우면 우리랑 저기 몸값 계산해서 몸값 치러줄 테니까 국가 체제 매각하고 바하마로 튀어 버지나 앨랜드로 튀어 포에토리코로 튀어 그 소리예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중국 외국에서 지금 논평이 없다고 논평이 없어요 나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져봤지 야 이들 왜 논평 안 해 이거 북한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쟁 벌이고 정신의 전쟁 벌여가지고 체제를 흔들겠다는 그러한 경축사가 나왔는데 왜 논평이 없냐 중국이 그랬더니 환구시보가 장문의 논평을 썼어 오늘 그게 요 아래 이게 환구시보 논평의 제목이에요 제가 중국말 발음 못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뭔건가 구글 트랜스를 돌려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아니 역사상 처음으로 둘로 분열된 광복절 행사 이게 제목이에요 이 기사에 여기서 아주 짧게 엄청 왜곡해서 슬쩍 언급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몇 얼마나 짧게 한자 불과 45죠 보도에 의하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변화 남북합작 등 3대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 근데 이게 왜곡이지 거짓말이지 3대 통일 전략은 자유변화 남북합작이 아니에요 3대 통일 전략은 아까 보셨잖아 첫째 국내에서 담론의 전쟁 정신의 전쟁 벌려가지고 국민들이 자유통일이 뭔지 이해하고 그걸 열망하도록 그렇게 리드해 가겠다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북한 주민을 상대로 심리전쟁과 정신의 전쟁을 불러버려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자유통일과 통일대한민국을 갈망하도록 만들겠다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 특히 미국 미국 등 동맹 및 파트너와 조율 연대해서 이 자유통일 프로세스를 북한 자유화라는 과업을 서방 전체의 과업으로 만들겠다 세 번째 전략이네 이 세 개의 전략이 자유변화 남북합작이에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업어버 업어버 불과 45자로 해놓고 나머지 수백자는 전부 다 백범기념관에서 야당과 따로 했고 김영석이라고 친일 역사관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반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분열적인 행사는 한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것이고 이런 MBC스러운 얘기가 수백자 있고 그중에 딱 45자가 이게 한 딱 45자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20분의 1 30분의 1 겁이 나가지고 못 다루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보면 특파원 유신 그 다음에 글로벌 환구시보 기자 누구누구 세 명의 세 명이 책임지고 썼음 이라고 너무 겁이 나니까 이거는 우리 환구시보나 우리 공산당의 공식적 입장 한이야 이거는 이 세 사람이 책임지고 쓰는 거야 라고 앞에다 그것까지 박아놨어 이 기사 보면 본문 보면요 앞에 모두에 참 웃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그걸 또 이 양반이 이런 정신의 전쟁 담론의 전쟁에 그렇게 강한 사람은 또 아니야 제가 보면 그런데 강하려면 인생의 깊이가 남달라야 돼요 우남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래서 저는 또 적당히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걸 이렇게 화두로 박은 게 보통일인가 보통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가다 보면 뭔가 성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화두로 이렇게 시대적 화두로 박은 거죠 8.15 통일독트린이라고 또 얘기가 되고 제가 보면 이거는 체제통일 흡수통일독트린이에요 체제통일 흡수통 8.15 체제통일 흡수통일독트린 그래서 이거는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안에 얼마나 내실을 담아놓을 수 있던 없던 간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과 입장이 일치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건 확실하고요 단지 이 덕트린에서 밝히는 정신의 전쟁 국내에 있어서의 정신의 전쟁 또 북한에 관한 정신의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내실을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100%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건 또 윤석열 정부 만의 몫이 아니다 실제로 그거는 지식인과 성직자와 언론인의 책입니다 대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